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정식사업자 업체 준호 티켓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신 후에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신 서비스입니다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허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통하여 이용하면 비싼 수수료에 입금조차 못 받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식사업자 등록 업체만 이용하셔야만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안전한 정식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작자 다르기에 이 점 참고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율 자랑합니다 검증한 업체 준호 티켓을 이용하게 되면 안전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를 약속드립니다 준호 티켓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전화 한 통 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